안녕! 오늘은 이 과자를 먹어볼거예요. 그럼 시작! 일단 열고 안에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게 까져있었어요.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맞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다음으로는 이건 잠깐 여기에 놔두고 이거는 다음에 찍을게요 이거는 치즈맛인 것 같고요 여기 치즈가 그래도 있어서 안에는 이거는 닫혀있네요 그러면 다시 이 빨간색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어요 그럼 이제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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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